지구영상 구름이 땡 오 풀컬러분인가요? 아 우리 컬러입니다 우리는 지구마을엔 사람들과 구름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은 쨍쨍 맑다가도 비가 오고 따뜻하다가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랬습니다 에휴 쟤 누구 너무 많다고요 에휴 에휴 쟤 누구 너무 많다고요 배 배 배 나는 효과음 섭외한 줄 알았어 그러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님을 가려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이게 모두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? 웅성웅성 용풀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 행복할거야 부끄러운 그룹은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퓨 갑자기 컬러가 빠지게 나오는데 나오는 아저씨 여기부터 색깔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도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원했습니다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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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야? 그래서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구름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나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다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한 가닥이네 한 가닥 다 한 가닥 다시 컬러입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마을의 용서는 구름이 왔답니다 다당 도와 gau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